그래서 읽고 뜻말하기 가볼까요? 오 아주 잘 읽어 옛날에 비해서 목소리도 훨씬 커졌고 뭔 소리죠? 그렇죠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뭔가 좀 가르쳐 줄 거야 마이스 라이크 라이스는 생쥐들이 쌀 해도 되고 밥 해도 되고 밥 할게요 밥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죠 생쥐들은 밥을 쌀을 좋아해요 이런 뜻이죠 마이스는 무슨 뜻이에요? 생쥐들 라이크는? 좋아하다 좋아한다 자 무슨 씨에요? 하다 씨죠 그럼 라이스는 무슨 뜻이겠다? 이름 씨고 밥이나 쌀이란 뜻이니까 이런 뜻이니까 이름 씁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이야 됐습니까? 자 우리말은 누가 라는 말과 뭐뭐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특히 뭐뭐한다 라는 말을 끝에 얘기하죠 근데 영어는 누가 뭐뭐한다 를 꼭 붙여놔야 돼 누가 뭐뭐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어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거죠 생쥐들이 좋아한다 그랬어 그럼 생쥐들이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올 말은 당연히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 여기에서는 라이스가 오죠 이름 씨가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뭐라고 누가다를 붙여놔야 된대요 알겠습니까? 생쥐들이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마이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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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마이크 아 뭐 뭐라고 마이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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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마이스 라이스 라이스 이거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치 마이스인지 마이크인지 마이스 라이크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한 건 C가 C, C, C 중에서 무슨 소리 나는 애들 C 소리 나는 애들 뭐 하는 것 같고요 K는 C 소리가 나네요 그렇죠 쉽죠 오케이 자 그래서 I like rice I like rice I like rice 뭔 소리에요 나는 쌀 좋아 그렇죠 나는 쌀 좋아해 난 밥 좋아해 여기 또 뭐가 보이냐면 누가 다가 보이네요 누가 누가 내가 뭐한다 좋아한다 영어는 항상 이건 붙어있어야 된다 했어 누가다 오케이 그리고 like가 좋아하다 잔소리 라고 생각합니까? 잔소리 안 할까요 그러면? 네 잘 안해요 네 아닙니까 네 좋아하다 라는 뜻이면 무슨 시고 하다시 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 라는 뜻을 가진 얘가 숨어 있어 두의 뜻이 하다 라는 뜻에 당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다시 속에는 얘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뭐 나는 안 좋아해 난 좋아하지 않는다 like 넌 좋아하니 여기에 있던 이 두 이쪽 어디 숨어 있다가 튀어 나온 거냐면 여기 숨어 있다가 튀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두 말고 더즈가 숨어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 like rice I like rice I like rice I like rice 누가다를 붙여 놓는다 했죠 계속해서 Mice like rice 그렇죠 Mice like rice 누가 뭐한대요 I like rice 말씀 우리 말로 해주셔야죠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누가 다 붙여 놓고 나서 시작합니다 영어는 저 이번 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같은 게 연습으로 아 오케이 그래서 얘 뭐였더라 I like rice I like rice I like rice 읽기 훈련시키는 책이에요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문장 rice is very, very nice 뭔 소리예요? 사벗 왜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나고 있어요? 아이스 얘 무슨 소리 나고 있어요? 아이스 좋습니까? rice and ice 뭔가 비슷하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rice is very, very nice rice is very, very nice rice is very, very nice 자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이제 좀 오랫동안 설명할 예정이에요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비동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거 말고 m도 있고요 r도 있어요 m is r를 비동사라고 합니다 자 비동사는 무슨 뜻을 얘도 무슨 단어니까 뜻을 갖고 있겠죠 두 가지 뜻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오케이 이다란 뜻으로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는데요 여기에 나이스의 뜻이 좋은 이라는 어떤 시인데요 비 동사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시 앞에 사용되면 이렇게 합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주냐 어떻다 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어줄 때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좋으니 좋다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찌어찌 좋다 매우 매우 좋다 매우 매우 좋다 그렇죠 케이트 라이스 라이스 음 뭔 소리에요 케이트는 써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근데 왜 이렇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 케이트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여자 같죠 여자 같죠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자 여잔데 한 명이면 영어로 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뭘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자 시 나 시 선생님이 누가다 영어 문장에 누가다가 붙어있다 그랬죠 근데 그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 나 시일 경우에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타다시 속에 원래 뭐가 숨어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긴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어 여기에는 s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like가 아니고 likes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학교에서 하는 어려운 말로 하면 삼위칭 단수는 동사에 일반 동사의 끝에 s를 쓴다 이상한 규칙 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p나 c가 뭐를 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하다시를 그냥 쓰는게 아니고 s 또는 es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kate likes rice kate likes rice kate likes rice kate likes rice 안úc Swift 1 k but kate logo turtle kate 숨어있는 거에요. 삐져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s 는 like 가 갖고 있는게 아니고 does 가 갖고 있던게 노란색으로 s 하는게 좋겠네. 색깔 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였더라? pete likes rice pete likes rice what does pete like? he likes ri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마이크 라이스 라이스 마이크 라이스 라이스 뭐 쉽죠 뜻은 뭐에요? 생리들입니까 이게? 마이크 사람 이름이겠죠? 아 좋아한다 그렇습니까 여기도 like 가 아니고 likes 왜 그렇죠? 그래서 ok 그렇죠 어떤 남자 최빈이 이해 잘 하네 딴 친구도 이거 이해시키는데 하참 걸렸대. 오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죠 마이클 라이크스 라이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로즈 라이스 라이스는 또 뭔 소리예요 오케이 또 이 안에 더즈 들어있네요 왜 그렇죠 왜죠 아주 똘똘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또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더즈 좋겠습니까 오케이 로즈 라이스 라이스 뭐였더라 로즈 라이스 라이스 오케이 계속해서 쥔 라이스 라이스 그렇죠 뭔 소리예요 오케이 얘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 오케이 얘는 안 보이나요 유죠 유 그러니까 쥔 이즈 선생님이 지연으로 들리는데요 이유가 무슨 소리 했어요 선생님이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들립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마찬가지 여기에 뭐 들어있어요 저즈가 들어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크가 아니고 라이스 써야 되는 규칙이에요 계속해서 뭐였더라 쥔 라이스 라이스 쥔 라이스 라이스 쥔 라이스 라이스 뭐라고요 마이스 라이크 라이스 마이스 라이크 라이스 발음은 어렵네 그래서 이건 뭐 앞에 나왔던 뜻이죠 뭐 뜻이에요 이게 생쥐입니까 생쥐 들인데요 오케이 어 이 속에 뭐 들어있어 이 속에 뭐 들어있어 두가 들어있죠 이번엔 왜 두가 들어있을까 생쥐니까 생쥐 들이잖아요 그렇죠 생쥐 들이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생쥐 들은 그것들 그들 그 녀석들 이런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데이죠 이게 이런뜻이에요 데이 힙니까 이게 쉬입니까 한명입니까 여럿입니까 히 쉬는 하나죠 얜 여럿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즈가 안 들어가서 그래서 마이스가 아니고 마이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선생님 통화 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마이스 라이스 라이스 그렇죠 마이스 라이크 라이스 데이 라이크 라이스 마이스 라이크 라이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비동서라 그런가 했죠 무슨 뜻일 때도 있고 무슨 뜻일 때도 있다 그랬더라 뭐뭐 이다 어디 어디에 있다 여기서는 얘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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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비동서가 비동서 뒤에 어떤 시어만 합쳐져서 뭐된다 어떻다 좋다 매우 매우 좋다 어떤은 어떻다라는 하다시처럼 만들어 줍니다 비동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like lies 이건 뭔소리에요 그렇죠 어?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do do 어? 왜 does가 아니죠 왜 그렇죠 이거 he 도 아니고 she 도 아니고 it 도 아니죠 그렇죠 it 도 여기 포함됩니다 it 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몇 몇 명 몇 개 한 개 한 명 한 명 공통점 예술 전부다 몇 개를 가리키는 거다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됐습니까 he she it이 뭐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더 주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그냥 두가 들어가서 s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we like rice we like rice we like rice 됐습니까 계속해서 do you like rice do you like rice 은 뭔소리에요 쌀을 넣어 그렇죠 자 이게 없다 칩시다 you like는 무슨 뜻이죠 넌 좋아한다죠 그러면 이게 없으면 여기 물음표 붙일 수 없죠 그렇죠 자 얘가 좋아하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여기는 두가 들어있어요 더드가 들어있어요 두가 들어있죠 여기 두가 들어있다는 설명을 왜 했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속에 들어있다가 뒤에 있는 거야 like 뒤에 이렇게 서있다가 아 뭐하고 싶다 무슨 문장 만들고 싶다 묻는 문장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어 얘가 이제 어 그래 그럼 내가 뭐하면 묻는 느낌 드니까 Do you like 하면 묻는 말이 됐다는 얘기에요 Do you like 하면 묻는 말이 됐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까 Are you like 하면 안돼 Do you like 해야돼 너는 행복하니 이럴때는 Are you happy죠 너는 행복하다가 you are happy 였으니까 해피는 하다시가 아니죠 어떤 행복한 어떤 시 앞에 비니동사에 있으면 어떻다 된다고 했어요 이건 나중에 아 선생님 너무 설명했다 미안 나중에 또 설명할게 Do you like rice? Do you like rice?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Do you like rice? Do you like rice? 오케이 차비 Do you like rice?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Yes, I do 그렇죠 안 좋아하면 뭐라 그러죠 No I don't No I don't 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오늘 아주 잘했어요 네 pronto 감사합니다.